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11월 14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2020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저희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데서 서로 도시락을 싸준 사람들도 있었고 응원을 해준 사람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정말 어쨌든 어떤 결과가 있던 간에 정말 노력에 보답받는 수학능력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람 파이팅 하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 힘내세요! 원하는 결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들도 힘내라!